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자올겐 전자올겐 연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러면 박수소리가 작으면 연주가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우리 멋진 올겐전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들으려면은 고장난 욕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욕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중간 박수 가겠습니다 힘차게 갈게요 고장난 욕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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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때요? 잘하시죠? 잘하시죠? 네,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